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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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름다운 공간에 다시 오게 된다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저희 빌리가 The Village of Perception 시리즈의 세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빌리가 Itch 라이브 작년 9월에 링마벨로 인사를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유나이아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일단 이번 앨범은 빌리가 사라진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고 표현할 수 있는지 새로운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담아봤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타이틀곡 유노이아는 얼터너티브 펑크팝 장르의 곡으로 신스웨이브와 힙합 요소를 저희 빌리만의 스타일을 더해서 완성된 곡입니다 아주 멋있는 곡이죠 유노이아는 아름답고 소중한 생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사랑하는 무대 이즈 라이브에서 유노이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그럼 시작 전에 저희가 늘 외치는 구호를 외치면서 파이팅 넘치기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손을 모으고 준비됐습니까?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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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돼 유노이아 구현노이아 활빛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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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남아들 사이 네 모습을 볼 때 난 느껴져 옴묘의 joy heartbeat heartbeat Fli-fi-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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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너 세상에 담아 넌 소중한 you 그대가 우리 다 울렸던야 Fli-fi-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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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너와 나의 보라 하나가 내 유논이야 널 알 거야 아우 널 키워주래요 어둠을 비추는 꿈같은 빛 속으로 걸리고 있어, baby 여기 네가 내게 보여준 세상인걸 오감의 물들여준 너야 That day, do that someday, we are the bomb 두 내 눈 반짝이는 마음을 담고서 훔쳐봤어 heartbeat heartbeat 아직 그 눈물 나면 우지려 터지는 웃음 월드 점이 넌 날아서 넌 날아서 막 떠나줘 the world Fli-fi-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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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너 세상에 담아 넌 소중한 you 지켜덜 거리다 우리 거야 Fli-fi-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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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너와 나의 보라 하나가 내 유논이야 넌 날 거야 아우! 얘기 와 주래요 차가운 세상에 세상에 단 한 겸에 출구는 중 출구는 중 고된 하루 속의 밤 그 끝에서 느낄 거야 dream 널 향해 손뻑어 always Fli-fi-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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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 막아 터트려 like a firework 그리고 창가 반짝 하고 사라진 현라인 순간을 담아 you or not so we die pretty much a creep in a club I'm also in my eye 속에 rap beat 거리거리는 내 바라봐 아직 쏟아진 기억에 줘 가면 you know we are gonna have to die take it let's go 빛을 안으로 아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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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워 워워 Fli-fi-lap Fli-fi-lap 이르다가 도저히다가 차가 세상에 담아났나 수준이 향에 담아났나 소중한지 Fli-fi-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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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너와 나이-보라 하나가 대유로이야 나이-보라 아우 내게 오지마 아우 아우 Fli-fi-lap Fli-fi-lap 이르다가 저르다가 야 아우 야 야 야 나이-보라 전화할 거야 아우 전화할 거야 아우 전화할 거야 전화할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 조금 기대했거든요. 처음에 합주했을 때 너무 신나가지고 모니터 영상 보는데 혼자서 야! 막 이랬어요. 그때는 완전 록스타였어요. 진짜 아름다운 세상 온 것 같아서 색다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힙파트는 아무래도 더 많잖아요. 할피 할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녹음을 진짜 50번을 했거든요. 우리 팬분들께서 진짜 많이 기다려주셨을 것 같아서 너무 이따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전화주셨고요.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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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